미식축구경기 모습 오클랜드 알라메다 카운티 콜리시엄은 1966년 개장한 오클랜드 에슬레틱스의 경기장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에 소속된 프로야구팀 오클랜드 에슬레틱스의 홍구장 에슬레틱스 홍경기 시 리키 핸더슨 필드로 부른다. 2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으며 오클랜드와 알라메다 카운티 소유이다. 원래는 주로 육상과 미식축구를 위한 다목적 경기장으로 건립하였으나 1968년 4월 17일에 에슬레틱스가 켄자스시티로부터 연고지를 옮기면서 야구장으로 처음 이용하였다. 수용인원은 야구 35,067명 미식축구 63,206명 축구 47,416명이다. 원래 이름은 오클랜드 알라메다 카운티 콜리시엄인데 1999년 네트워크 어소시에이츠가 명명권을 구입하여 2003년까지 네트워크 어소시에이츠 콜리시엄이라 불렀고 2004년부터는 메가피사가 명명권을 취득하여 메가피 콜리시엄이라 부르다가 2008년 이후 명명권 계약이 끝나 원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66년에서 1981년까지 그리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내셔널 풋볼리그에 속한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홍구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크기는 좌우 길이 각각 101m 중앙 길이 122m 펜스 높이 2.24m에서 4.57m이며 운동장 표면은 천연잔디이다. 지붕이 없고 회색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외형이 단순한 탓의 대무덤이라고도 한다. 초기에는 파울 지역이 넓고 근처 샌프란시스코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투수에게 유리하였으나 1995년 중앙 외야석의 관람석을 확장하면서 바람이 막혀 이전보다 볼이 잘 날아간다. 홈런 타자로 명성을 떨친 마크 맥과이어가 이곳에서 2년 연속으로 50홈런을 기록하였다. 바로 옆에 nba에 소속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전홍구장인 오클랜드 아레나가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